내기 한 번 할래요? 편 갈라서 그렇게 두 분 하시고 이렇게 둘이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둘이 편하시고 이렇게 둘이 편하면 이렇게 팀으로 나눈다 너무 티나게 저렇게 아까 비나 형님이 그렇게 하셨죠? 맞아 본인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티나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추석연님도 이 방법 괜찮네 완전 박차를 가하네요 맞는데 자존심 상이 아 그래요?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세요 저 센 거 센 거 근데 어떻게 내기를 해요? 뭐 저녁내기? 저녁내기? 저녁내기도 괜찮고 뭐 해볼까요 그러면? 웃지만 웃는 게 아니야 됐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말고요 이렇게 잡아 꽉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내기 시작 저녁내기? 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우리 이길 수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아 잠깐만 아 내 손목 아 잠깐만 너무 빨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 무겁다고요 이긴 거 같은데 요새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새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웃었다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아 죽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응 괜찮아? 네 잘할 수 있는데 나 팔 너무 좋아해 엄마 이러면서 갔어 이러면서 갔어 아 와 정윤식 씨는 뭐 한결같아 한결같아 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뭐 아 짠 안 펴지는데 네